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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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길을 created. 그냥 이거 너희네 학교 앞에도 있지 않냐?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아 저 아저씨 얘네들 우리를 막 추월하네? 제발 부탁이야 추워돼서 내가 가줬으면 좋겠어 나를 따로 오지 말고 그래? 독일 애들이 지금 두 번이나 작아보여? 작아보이잖아 뭐지? 옛날에 오고 안 왔는데 2 유료로 꼭 내야 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좌측으로 20분 정도 돼 오케이 9억원 일찍 15분 걸린대 5억원 가라 보이잖아 무슨 말친구야? 아니 그냥 15억원 걸린다고 써있어 여기 너무 예쁘다 아 무슨 동화의 나라 같아 여보 여기 가면 킨데렐라 집이나 이거 백설공주 집이 나오는 거 같아 나오잖아 엘추석 아 그러네 아 저 밑에 되게 멋지다 탄력 탄력 렉 탄력 아 고구마 나무한 호시가 정리를 지내셔습니다. 공주자가 최고입니다. 동생을 만드는 중 전주의 동생을 만드는 중 동생이 멀쩡합니다. 동생이 멀쩡합니다. 동생이 멀쩡합니다. 동생이 멀쩡합니다. 동생이 멀쩡합니다. 동생은 멀쩡합니다. 동생이 멀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도 성벽이 있었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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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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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새라. 어? 애들 좀 더 좋아서. 이렇게 해서. 어. 어. 약간 파란색. 너무 파란색. 이렇게.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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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까지. 요쪽 보고. 아아. 예. 몇 년 전. 18,000. 1,800. 1,800. 예. 이게 무슨 초음이 육혈포네 육혈포네 옛날에 터키가 확실히 이태리께 조그맣고 예쁘네 이게 터키 이게 터키 이게 터키? 그럼 이게 터키 터키 그럼 또 갈리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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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장난 아닌데? 저건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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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